이번 화는 제가 으뜸언니를 대신해서 여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다은 씨한테 해볼 메이크업은 아리아나 그란데 커버 메이크업인데요. 먼저 사랑스러운 그 특징은 끝에가 약간 숫자형으로 빠지되 모이즈와 만나는 앞머리가 되게 퀵 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언니는 그리 촉촉하게 그리고 오버립으로 그려가지고 글로시하게 발라줄게요. 외국 언니들 하면 컨투어링이잖아요. 두꺼워 보이진 않지만 컨투어링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를 먼저 바를게요. 스킨 로션 바르듯이 촉촉하게 단계별로 바르시면 돼요. 엄청 양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솜에 묻힐 때는 양이 좀 많아야지 이게 피부 결도 정리가 되면서 발리기도 하거든요. 덜 자극적이기 위해서? 네 맞아요.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쫀쫀하게 촉촉해서 레이어드하기 되게 편하고 밀리지가 않아요.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분크림 이것도 아낌없이 발라줄게요. 선크림이나 아니면 프라이머 같은 베이스 제품으로 한 번 더 유분기를 조금 올려줘야지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더 매트하지 않아요. 그란데가 어두운 피부톤인데 다은 씨는 그렇진 않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피부톤에 맞게 하되 윤곽 정도는 잡힐 수 있는 베이스를 진행해볼게요. 약간 밝은 거랑 어두운 건데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섞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샵에서 다들 많이 쓰시는 제품인데 양 조절할 때 피부가 다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대로 이렇게 한 번씩 펼쳐주는 용도? 제가 겉바속촉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란데 메이크업 했을 때는 아이 메이크업도 빡이고 브로우도 빡인데 피부까지 광이 나면 너무 부해 보일 수도 있어서 속은 촉촉하게 할 때 밖에는 매트해 보일 수 있는 질감으로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란데 메이크업이 사실 외국 언니들 메이크업에 비해서 되게 사랑스럽고 진짜 좀 따라하기 편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과하지 않고 연말에 포인트로 하기 좋은 메이크업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 주위 톤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해서 약간 좀 잡아줄게요. 진짜 자연스러운 톤으로 이때만 살짝 커버할게요. 매트하진 않은 리퀴드 컨실러를 챙겼어요. 이 정도로 어두운 톤으로 컨투어링 해볼게요. 딱 봤을 때 광대가 들어가 볼 수 있는 밑에 라인 하고 턱선 이런데 샤프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만 컨투어링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컨투어링 하는 거 보면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그어서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두꺼워져서 최대한 얇게 저도 집에서 컨투어링 혼자 했다가 나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까매져서 오늘 꿀팁을 받아서 해봐야겠어요. 밝은 데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바르실 때는 손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더 밀착력 있게 하려고 저는 스펀지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아니면 베이스를 사실 집에서는 쿠션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에어 퍼프로 하고 근데 꼭 빨아야겠죠. 다음에 또 할 때는 한 번씩 빨아야겠네요. 25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윤곽 잡은 데는 쉐딩 붉은기 없는 쉐딩으로 꼭 선택하셔야 돼요. 붉은기 있는 분들은 톤이 좀 안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윤곽 잡은 부분을 한 번 더 고정해 주듯이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아리아나 그란데 언니분이겠죠? 언니분은 브로우가 외국 언니들 보면 아치형으로 샤프하게 빠지잖아요. 근데 그 언니만의 사랑스러운 그 특징은 앞머리가 약간 도톰하면서 노즈와 만나고 그 뒤에는 일자로 그냥 샤프하게 빠지는 이런 브로우가 빡 있어야 되는 메이크업에는 지워지면 진짜 길을 잃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예 그려지지가 않던데요? 맞아요. 눈썹이랑 노즈가 이목구비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눈 앞머리 있는 부분만 연결되게 그 위에까지 연결감 있게 다은 씨는 눈썹이 고루고루 나은 편이어서 많이 안 그리는 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메이크업할 때 눈썹 그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있을까요? 노즈 한 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여기 앞머리는 좀 도톰하게 하고 밑에는 모양대로 해가지고 두께감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얇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밑에 앞머리 부분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그릴게요.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브로우를 그릴 때는 이렇게 결을 좀 강조해서 살려주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고정시켜주는 건가요? 맞아요. 화보 때 많이 하잖아요. 결이 확실히 살아있으면 뭔가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되게 깨끗해 보여요. 바로 어두운 섀도우를 올리기보다 좀 베이지한? 화사한 톤을 먼저 좀 올려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메이크업하기. 이런 톤으로 눈을 내가 얼만큼 키울 건지를 음영을 주시면 돼요. 이마까지 이마까지는 안 되시고요. 그런데 언니 보면 라인을 엄청 강조하고 그거에 맞게 해서 완전 빡한 속눈썹 붙이더라고요. 구하기도 힘든 속눈썹이요. 음영을 먼저 좀 줄게요. 화사한 톤을 올린 그거보다는 조금 색감이 톤 다운된 섀도우로 한 번씩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다은 씨 눈 떴을 때 이 딱 쌍꺼풀 라인까지만 음영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라인을 올려서 그릴 거라 음영도 올려서 계속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시면 브로우 그린 끝선에 맞춰서 음영을 주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중간에 딱 찍어서 거기에 한 번 터치하고 그 위로 살살 터치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돼요. 언더는 위에 한 거보다 좀 더 밝게 똑같이 들어가면 언더는 다크해 보여요. 위에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했는데 언더는 이거만 사용할 거예요. 언더는 위에보다는 조금 밝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란데 언니처럼 라인을 올릴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요. 섀도우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눈 뜬 상태에서 내 눈꼬리에서 그냥 위로 올려서 터치해주시고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라인 잡는 그 길이 쉬울 거예요. 그라데 언니의 눈은 약간 좀 트여있거든요. 섀도우 할 때 조금 터놓고 시작할게요. 이제 젤 라이너로 안에도 좀 더 빡하게 가이드라인 안쪽 진하게만 주시면 돼요. 다은 씨가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처음이래요. 처음이어서 저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눈들을 저희 메이크업 쪽에서는 띵꽁하다고 하거든요. 아 띵꽁 눈인가요? 띵꽁 눈. 저도 약간 띵꽁 눈이어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면 할수록 띵꽁하다고. 조금 어려운 눈인가요?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그란데 언니는 일단 속눈썹부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붙이는 건 표시랑 이런 게 적은 편인데 그란데 언니를 표현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구해왔어요. 두 개를 붙일 거예요. 두 개를 붙여요? 라인을 올려서 그린 것도 있지만 뒤쪽으로 무게감이 확실히 있는 메이크업이어서 이렇게 눈이 약답해 보이시는 분들은 다 붙이면 안 되고 부분부분만 붙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거의 안 붙이듯이 않고 뒤쪽에만 약간 강조하듯이 길어보이게 길어보이게 붙여볼게요. 속눈썹이 밑에 났지만 라인을 위에 그랬잖아요. 그 위로 붙이시면 돼요. 아이란 위에 붙이는 거예요? 위에. 얘는 이제 더 포인트 되는 이제 뒤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줄 거예요. 원래 눈썹보다는 위에 붙여서 이게 경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마스카라를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마스카라를 안쪽에 본인 속눈썹에 끝까지 붙여서 앞에는 안 붙였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최대한 길어보일 수 있게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 메이크업할 때 위에도 진하게 쓰면 밑에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거든요. 보통 진하게 한다고 해서 언더도 진하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점막은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트웨어 보이는 것과인가요? 트웨어 보이기도 하고 다크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앞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딱 조명 밝히듯이 좀 화사해져요. 이제 그 밑에 음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 그란데 언니는 입술이 작지만 촉촉하게 그리고 오버립으로 많이들 그려가지고 무난하게 핑크톤으로 글로시하게 발라줄게요. 자기 입술 라인 정도로만 하고 글로시를 좀 더 오버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요즘에 오버립하면 사실 매트한 입술 표현할 때는 약간 입술 라인 따고 그 위에 조금 더 오버해서 그려주시면 좋고 이렇게 촉촉한 타입을 할 때는 오히려 립 라인 안 따고 이런 경계 무시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그게 립 라인처럼 보여서 진짜 꿀팁인 것 같아. 저처럼 활못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란데 언니의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아이 메이크업할 때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무거워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죠. 지금 다른 사람들도 평소에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